비어디 드래곤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바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가 키우면서 느낀 점인데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귀엽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어떤 컨텐츠냐면 여기 짜잔 보이는 우리 슈퍼미럼 사육통에 우리 비어디 드래곤을 한두 마리씩 넣어서 먹이를 먹여볼건데요 과연 얼마나 먹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 지금 발정이 나서 그런지 앙컷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첫 터줏대감 이 친구를 우선은 밥을 한번 먹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노랑친구 이 친구도 앙컷인데 자 넣자마자 넣자마자 먹기 시작했어요 야 넣자마자 오 넣자마자 엄청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러미 여기에 슈퍼미러미 약 한천마리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와 자 제 생각엔 이 친구 두 마리가 한 50에서 100마리정도 먹지 않을까 싶어요 넣자마자 먹는 기이한 형상 와 이 친구가 되게 잘 먹어주네요 ridби 오 터보혜 탈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노랑친구는 노랑친구는 제가 아성채때부터 저랑 함께했는데 와 이거 3마리를 한 번에 먹으려고 해 엄청나게 먹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아둔 곳에 이제 수컷이 성이 났어요 지금 발정이 나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수컷과 수컷 우리 천사 친구도 수컷이거든요 그 다음에 레드 친구도 수컷이고 해가지고 둘이 약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배 보세요 배 너무 귀여워요 싸우지 말자 얘들아 싸우지 말자 와 우리 천사 친구랑 저기 우리 레드 친구랑 싸우려고 해서 잠시 또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부분탈피라고 해서 비어디는 꼬리, 몸통, 머리, 다리 이렇게 부분탈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하얀 겁니다 이 친구는 아까 탈주하더니 여기 안에 있는 먹이를 보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제일 튼튼할 겁니다 와 자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우리 주황친구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자 의리먹방입니다 의리먹방 마지막 타자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자 오 이 큰 친구는 이상하게 안 먹습니다 귀뚜라미를 많이 줘서 그런지 미름을 잘 안 먹어요 자 우선은 한번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먹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역시나 평화롭네요 하하하 귀뚜라미를 많이 챙겨줘서인지 슈퍼미럼은 좀 생소한지 잘 먹진 않네요 그리고 오늘따라 좀 이상한게 이 친구가 굉장히 성이 많이 찼어요 굉장히 화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대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를 약간 깨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평화를 위해 잠시 격리를 하도록 하죠 안녕 이제 평화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다 서로 친해가지고 서로 인식도 별로 안하고 그냥 너 왔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어요 요번에는 슈퍼미럼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귀뚜라미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노랑이 친구랑 빨강이 친구가 그나마 좀 먹어줬어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오 야 여기 타란툴라 있는데 타란툴라 먹으러 갔어 오 오 타란툴라 먹으러 왔나봐 오 야야야야 여기 타란툴라 있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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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꼴에 수컷이라고 앙콘한테 구행동하는거지 아직 안돼 아직 안됴 너 아직 중학생이야 그래 너도 아직 안돼 어 그래 그래 안된다고 하잖아 옆에 동생이 어? 안돼